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라구나 비치에 있는 달리아 서프샵에 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설핑 컬쳐 들여다보기 서프샵 탐방 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달리아 아드리아 달리아 서프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촬영 협조를 받았구요 탈리아 서프는 여기 샵 브랜드 상품이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대부분이 여기 샵 브랜드 상품인 것 같습니다 달리아 서프 그리고 이런 티셔츠들 많이 팔구요 벨지 클락범 베어 조지 루이노 딕 브로워 웨바 보날드 타카라마 뭐 이런 그리고 약간 최신 유행하는 보드들을 좀 많이 파는데요 캠벨 브라더스의 본저드 본저드가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캠벨 브라더스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탈리아 서프샵 웨스톱이구요 여기 일본 수트 재질 썼던 걸로 보고 여기는 세 군데 왜 모랭 묻어있니 또 뭔가 포지티브 에너지라는 웨스톱 브랜드 여기 탈리아 서프의 웨스톱은 제가 알기로 일본 웨스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르들었습니다 어? 아는 사람 만난다 누구? 형 엘모 요즘에 좀 엘모 브랜드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네요 엇 신발 코너에 와버렸다 오 이거 신발도 되게 좀 좋아 보이는데 약간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쁜 옷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켓 같은 경우는 좀 귀엽네 이 자켓으로도 입을 수 있고 셔츠로도 입을 수 있는 체크 맥코이 이런 책들은 커피 테이블 옷들은 진짜 좋네 맥코이 서프 서핑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80년대 책들이랑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렉스노스트의 브랜드인가? 저스틴 아담스 이 보기도 저스틴 아담스 귀여운 디자인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피시들 이런 거 하나 사서 쓰고 다녔어야 됐네 햇빛을 너무 많이 받았어 이런 거 싼 거 싼 거 잘 어울리는데 나는 이런 거 갖고 싶은 거 어? 진짜 못 들게 모르겠다 그건 외계인인데 아이엠 던 땡큐 저희가 가본 서브샵 베이스 브랜드 중에서는 탈리아가 디자인도 좀 깔끔한 것 같고요 웻숫이나 이런 것들도 PB 상품이 굉장히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인 걸로 보이고요 되게 제품분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뭔가 디자인에 좀 진지하다 이 샵 특징이 반스 서프리의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반스의 팀라이더들이 조엘 투더 그 다음에 또 데인 레인홀드 유명한 유니크한 프리 서퍼들 그런 사람들이 반스 뭐 콜라보 제품 나오거나 뭐 하면 행사를 엄청 많이 해요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왔을 때도 그렇고 알렉스노스트 관련 반스 콜라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알렉스노스트가 콜라보한 제품은 약간 기존의 반스랑은 좀 되게 다르죠 약간 패션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겁니다 암튼 오늘 탈리아 서프 좀 짧게 찍었지만 라구나 비치에 아마 서핑하시는 분들 올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파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근처를 지나 오시게 되면 한 번쯤은 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탈리아 서프 샵 바로 옆인데 아니타 스트릿 비치 여기는 해변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라구나 비치라고는 하지만 섹션별로 되게 많은 쪽에 돼 있습니다 잡지 말라고 아아 노 피신 아 저런거 잡지 말라고? 네 한국사람들 다 잡았네 보니까 아 좋다 강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거 프로 11? 예스 저거 10? 네 그래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이션? 예예예예 유튜브 브이로그 스탑 와우 차저 블루투스 버튼 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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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프로에 대한 설명을 단점해주고 이게 좀 신기해 보이나봐 이게 저는 이제 고프로에서 아주 감사하게도 고프로 10 크리에이터 에디션을 지원해주셨는데 그 와중에 화보를 좀 찍고 있어요 찍어달라고 지금 지금 이렇게 하하하하하하 어 여기 무슨 약간 모임인가 봐 한 곳에 저렇게 모여있는 거는 약간 모임 같은 거겠죠? 지금 화보 다 찍은 겁니까? 아 저는 뭐 다 끝났습니다 하하하하 밑에 내려가서 ников사 는 최고 지저비 스탠드 작업 스탠드 서비 아 좋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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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락우나 비치 끝! 배고파! 움직였더니 배고파 배고파